자 지금부터 이제 본인 소개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동매에 사시는 누구세요? 저는 영등포구 대림동에 사는 대림동에 사셨군요. 오 좋습니다. 오 민석씨 반려자를 만나서 오 민석씨예요? 인석씨? 오 민석씨 무슨 일을 하세요? 영업합니다. 영업 무슨 영업이요? 매장관리를 하죠. 매장관리를 해요. 특히 누구를 관리합니까? 저분을? 저분도 하고요. 전국 몇 군데 업체를 관리해요? 아니요. 20개 정도 합니다. 원래 그 파트가 20개 업체만 관리하게끔 되어있어요? 더 많이는 못합니까? 그건 제가 역량이 안 돼가지고 또 우예분이 또? 그렇죠. 20개 업체 전국에 몇 개 업체나 있는 거예요? 전국에 한 130개 되죠. 130개. 한 6분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맡은 건 20개 정도. 네. 20개 정도. 오 그러시군요. 관리라는 것은 뭘 관리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관리하는 건 아닐 테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매장관리를 하는. 매장관리를 하는 것이 뭐예요 정확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매장이 매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출 안 나오는 집은 어떻게? 두드럽해요? 아니 그건 아니죠. 물건을 끊어버려요? 제가 열심히 해야죠. 어떻게? 같이 도와줘요? 같이 해야죠. 머리 꼭꼭꼭? 그렇죠. 춤도 쳐주고? 이벤트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분을 만났다며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사귀기 시작한 거는? 사귄 건 한 15년도 여름쯤이요. 아 2015년 1년도 안 됐네. 몇 달 안 됐네. 얼마 안 됐지 않았는데. 그런데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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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빨리 결혼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참 신기한 게. 후세가 벌써 뱃속에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고 치지 않았습니다. 사고 치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구나. 느꼈어요? 네. 본인만 느꼈어요? 상대방도 느꼈어요? 상대방도 느꼈습니다. 느꼈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확인해봅니까? 확인해보시죠. 아 그래갖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기로 했고요. 아 양가 다 인사했고요. 인사 다 했고? 네. 인사 냈고. 언제쯤 결혼한다는 거예요? 빠르면 이번. 아 날짜는 아직 안 잡혔고? 네. 그렇죠. 상견례는 안 했는데. 아 상견례 했다며요? 조금 전에. 아니 아니. 상견례는 안 했는데. 허락은 받았습니다. 아 허락만. 네. 양가. 아 그래서.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날짜를 빨리 잡아라 그랬어요? 네. 언제 잡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이번 연도 겨울 때. 아직 멀었네. 사귄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아.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변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럴 리가 없고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저는. 살아도 헤어지는데. 아니 저는. 아니 저. 아직 사는데도 다 헤어지는데. 아직 결혼식도 안 하는데. 아니 저는 확가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여자가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간다 그러면. 어디를 해요? 아니 헤어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휴. 그렇게 얘기한다면. 보내줄 거예요? 잡아야죠. 어떻게 해? 제가. 어떻게 잡아? 바지끄러기 잡아? 너 아니면 안 된다. 아 여자가 싫다는데. 너 아니면 안 된다. 어 욕심쟁이네. 여자가 싫다 그러면 가 보내줘야지. 아닙니다. 그 여자 인생은 뭐야? 여자 인생은. 너 아니면 안 된다. 확고한. 옛날 사고방식이야. 아니야. 여자 인생은 어떻게 하냐면. 여자는 싫은데. 억지로 끌려와서 살아야 돼. 노예처럼. 아니 너 아니면 안 된다. 그 본인 입장이지. 여자 입장은 어떠냐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네. 본인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 네. 그 딸이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 근데 갑자기 딸이 싫대. 그 남자가 매너 쫓아와. 그럼 누구 편을 들 거야? 그거는 딸을 낳고 낳으면 생긴다. 아니 누구 편을 들 거냐고. 그러면 딸 편을 들겠어. 그거 봐. 근데 본인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 근데 저는. 똑같아. 욕심쟁이야. 자기만. 근데 저는. 자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영원히 못 가게. 내 옆에 두고 싶어서. 그렇죠. 뭐를 하려고 해요. 뭐를. 뭐를 보여줄 거야. 아예 세레나데를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프로포즈를. 안 한다고 했거든요. 아예.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이 기회를. 기회 삼아. 응. 기회 삼아. 그래서.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자.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네. 음악가. 영원히 둘이서. 어. 네. 영원히 둘이서. 뭐랄까요. 박시영. 박시영 거를. 네.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서. 제 진심을 불러서 할 것 같은데. 아. 여자분한테 한마디 해라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결혼식장에서. 지금 해야 된다니까. 지금 여기 아까 한다며. 뭔가를 한다며. 보여준다며. 증거를 남긴다며. 아니. 그러면. 네. 결혼해줘서. 고맙고. 아직 안 했잖아. 날짜도 안 잡았다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본인의 그. 감동받아서. 자. 그러면.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고. 네. 여자를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내 의견에 존중해줘서 고맙고. 아. 존중해주는 분을 만났구나. 오. 잘 만났네. 그리고. 사랑한다. 아니 어떻게 해줄거냐니까. 행복하게 해줄게요. 네. 본인 따라와서만 좋다고 그러고. 약간 이기적이야. 아닙니다. 자기 얘기만 해.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행복해줄거냐. 그거를 얘기하라니까. 감동을 시키라니까. 따라와서 좋고. 아니 그거는 결혼식장에서 제가. 지금 하라니까. 맞배기로. 지금. 봐봐. 그때 가서 하려고 얘기하지만. 지금. 감동을 안 받으면. 결혼식장까지 안 간다니까. 중간에 가면 어떡할 거야. 자. 믿고 따라오면 돼. 그거 봐.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아니 그 여자를 어떻게 행복해줄거냐고. 얘기하라니까. 아니 서로. 맞춰가고. 이런 게 있잖아요. 뭐를 맞춰. 자. 약간 뜨뜨미지근이야. 내가 볼 때. 독재자 스타일이야. 영업에서 어떤. 권위지적인 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잘 끌고 가야지. 자. 노예처럼 살겠다라든가. 뭐. 뭐.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자. 뭐 불러줄 거예요. 영원히 둘이서. 그래서 영원히 둘이서 한다. 네. 만약에 영원히 둘이서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해. 아유. 걱정돼야. 해야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자. 가봅니다. 영원히 둘이서. 박진영 노래. 잘 불러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잘 불러주시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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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 어떻게 함께 걸어왔는지 그대가 날 만나주지 않아 내 태우던 그대 생각하며 지금 나를 보고 있는 네가 믿어지지가 않아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에 난 눈물이 흐르지마 그대 곁에서 머물러 내 품에 안경 꿈을 꾸며 나의 모든 소망과 너와 너와 나누고 싶어 별이 되지 않는 긴 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긴 날까지 내 사랑한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우리 함께 영원히 너의 길이 향상 햇살이 빚지 않았지 때로는 쏟아은 빛속에서 작은 산을 빠져든 채 서로의 체온을 느껴 이 바람 속에서 견뎠고 언젠가는 밝은 햇살이 다시 빛나리라 믿었어 그대 곁에서 머물러 그대 품에 안경 꿈을 꾸며 나의 모든 소망과 너는 너만 안아 두고 싶어 별이 되지 않는 긴 날까지 우리가 눈 감는 긴 날까지 내 사랑한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둘이서 하나의 기쁨 자극에 유지하는 긴 날까지 더 많은 날이 아름답게 만들어가 그대 곁에서 머물러 그대 품에 한 꿈을 꾸며 나의 모든 소망과 너와, 너와 나누고 싶어 별이 되지 않는 그날까지 우리 가는 가는 그날까지 내 사랑아 나 여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게 영원히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영원히 둘이서 아니, 뭐 이래가지고 영원히 둘이서 아니, 잠깐만, 둘이서 갈 수 있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뭐야? 족자여가지고 잠깐 진지하지가 않네, 어떡해 상대방 여성분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자, 노래는 진지하지 못하지만 결혼 생활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네,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두 분이 정말 결혼까지 꼬리는 하고 네, 많이 낳고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아 조금 약했어요, 그쵸? 네 맞아 형, 이 저기에